막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아미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만약에 팬분들한테 친구라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그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깊은데 이제 그게 의미가 변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알아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이제 팬이라고 하는 것과 아미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뱉을 때 하는 의미가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많이 부딪치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팬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그냥 고지곧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위기 같애 그리고 어떻게 이랬냐를 따지면 팬이 없으면 못했지 최근에는 그건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감이 꾸밀까 다 그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저희가 어떻게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앞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뭔가 전날 할 수 없고 엄청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가끔 근데 그거를 고지곧대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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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? 울지마 어렵다 이게 환영인게 얼마면 닥터스트리스를 가는데 짠